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논란에 1 휩싸여서 또 시끄러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이 샀던 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한 좀 오래됐어요. 2004년쯤에 제주도에 농지를 샀는데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농지 논란이 많았죠. 이 농지를 샀는데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.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?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준석 대표의 나이가 만 18세였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미국 유학 중이었다고 합니다. 부친의 농지 구입에 대해서 개입할래야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나이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? 여기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과한 연자재적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보니까 이 부친께서 이 토지를 뭔가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지역 주민들의 전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다만 시세가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봉합을 하려면 이 부친께서 오른 시세 차이만큼을 좋은 곳에 기부하시면 이 문제 그냥 가곱게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고민해 볼 것이 이를테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당에서 탈당 권유 받았는데 탈당을 하지도 않았고 결국 경찰에서 공소시허 지나서 불기소 처분 내리면서 유야무야되었어요. 이 농지법, 경자유전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농지법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추가적인 의견도 덧붙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. 아니 몰랐다고 이걸 훌쩍 넘어갈 얘기냐. 그때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왔느냐. 또 윤희숙 의원 옆에 있을 때 또 사퇴한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린 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또 흘린 것 아니겠느냐. 이렇게 또 여당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교수님.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굉장히 사실은 폭발력이 있고 휘발성이 높아서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관여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도 TV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최근까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17년 동안 사실상 아버지가 구매한 땅에 대해서 아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. 이거를 우리가 부자지간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?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이 부분 본인이 구매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여 안 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오히려 더 적절한 거 아닌가.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준석 대표는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. 당대표 부친의 농지 논란하고요. 국민의힘 내용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고요. 세부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